정말 깜짝 놀랐어요. 우리 안재홍 배우랑 연기하면서 극한직업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서 호흡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많이 했고 진짜 안재홍 배우랑 둘이 할 때는 거의 현장에서 리허설 거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웃음이 휘발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감각들로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자웅 동체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척척척 아구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현장에서도 너무 짜릿했어요.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이었습니다. 아니 그런 경험하면 사실 배우분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짜릿함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매일매일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을 것 같은데 안재홍 씨는 어떠셨어요? 류승용 선배님과 함께한 호흡 저는 승용 선배님과 이렇게 뭔가 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뭔가 탁구 대회에 정말 류승용 선배님이라는 정말 최고의 선배님과 한 팀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든든함과 굉장한 의지를 많이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로 빠르게 오고 가는 호흡 속에서 제가 뭔가 굳이 탁구의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뭔가 좀 강하게 뭔가 공을 보내면 선배님이 또 부드럽게 경기를 랠리를 시켜주시는 느낌이었고 또 제가 조금 공이 약하게 넘어가면 선배님이 굉장히 강하게 스매싱을 날려주시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뭔가가 계속 오고감을 느끼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뭔가 어떤 합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가 나옴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